하던 대로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한국 시리즈를 최대한 즐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를 길게 즐기고 싶지만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꼭 저희 선수들이 팬분들께 즐겁게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패기 있는 모습 어린 나이인 만큼 야구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펼치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선수단 힘을 모아서 타이거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나가서 열심히 던져가지고 후회 없이 던진 다음에 우승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으로서의 이제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열 번째 선수인 팬분들과 다시 한번 홈스틸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17년도에 집에서 봤는데 올해는 꼭 야구장에서 우승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팬분들께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팬분들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팀의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꼭 열두 번째 우승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 파이팅 네 저희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한 번 올라가서 열한 번 다치지 않은 그 우승을 열두 번째까지 이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m back. Let's win the Korean series. Fighting. 1년에 가장 큰 축제인 만큼 팬분들도 즐길 수 있게 저희도 즐길 수 있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7년 만에 광주에서 한국 시리즈 열리는데 4차전에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깃발 들고 야구장 왔으면 좋겠고 기 잘 충전해가지고 10월 21일 날 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경기 보여 줄 수 있도록 선수들 모두 하나 돼서 할테니까 팬분들도 저희 선수들과 하나 돼서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통화부승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역할이든 마운드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무슨 숱을 써더라도 최선을 다해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부담,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준우승이 없기 때문에 12번째도 저희가 우승하고 또 모두 안 다치고 함께 같이 그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냥 준비한 것만큼만 보여주면 충분히 저희 12번째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수들 코리안 시리즈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팀에 우승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끈 어떤 팀이 와도 저희 팬분들이 훨씬 더 많고 더 응원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그걸 믿으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1차전 때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I'm going to do my best and we're going to win the series. I hope the fans come out and cheer us on.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화를 써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승을 할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기겠습니다. 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기고 나서 같이 부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나서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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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감사합니다.